대경이 상촌 대경이 상촌 대경이 상촌 영혼 사랑해요 대경이 상촌 대경이 상촌 비가 오니까 처지네 자 오늘은 힘내 자란 나이가 we love에 밝은 빛이 가득해 어떻게 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 노래를 내가 찾아봐서 들어봤지 자 그래서 이 곡은 ok e major7 그 다음에 e dominant7 e major7 e dominant7 major7 dominant7 그 다음에 dominant7 4도로 간다는 건데 그 다음에 4도 4도로 갔어 a major7 a major7 그 다음에 a minor7 a minor7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또 5도로 원래 이건데 내가 지금 빨리 돌린거야 카피 빨리 하려고 또 5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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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로 5도로 5도로 6도로 5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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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속 반복이구나 사비 오케이 여기까지 끝이야 이게 반복이야 이 곡은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치면은 물론 뭐 이게 재미로 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이 또 미치고 환장하는게 리하모니제이션이잖아 그래서 요 근데 이 멜로디가 띄르 뚜뚰뚜 뚜 뚤뚜뚜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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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 뚜뚜 뚜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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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 데 Tokyo 요런거야 계속 팬타토닉 통인 여기 스케일로 해서 어 이건 위하모니제이션 Linkedin level 구성이 너무 많은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 그것도 루 시작해서 할 수가 있어 아니면 1도로 시작하는데 2ma7 bm7 갔다가 e7 갔다가 e7 대리코드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이게 이제 bb7이지 그러면은 7 a를 가기 위한 타겟 노트는 8 이건 아니다 라틴으로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d7이라는 코드 이렇게 리하모니즈아 할 수 있어 쭈리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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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아니면은 1번 막 spider ly력의 왼굴 아니면은 사비 때는 난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아요 4도로 시작하는 거야 에이베져도 4도로 갔다가 G 샵에 도매넘트 세븐입니다 G 샵에 도매넘트 세븐 C 샵 마이너 C 샵 마이너 세븐 B 마이너 세븐 B 마이너 세븐 또 E 세븐 갔다가 A 로 가는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틈나는대로 대리 코드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A 메이저 세븐 에다가 G 샵 세븐 까지 똑같애 G 샵 세븐 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G 세븐 13 G 세븐 을 썼다가 C 샵 대신 G 세븐 을 쓰는거지 그 다음에 F 샵 세븐 F 샵 세븐 세븐 이게 멜로디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야 그 다음에 F 메이저 세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쓰면 아주 효과적인 음악을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런식으로 되게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멜로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세 개의 리하모니제이션을 이용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들리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특별히 정화 정화인지 아니지 이름 바꿨지 보통 이름 바꾸면 사기꾼인데 얘들이 왜 이름을 바꾸는지 모르겠어 그러고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이름을 바꿨네 자 중요한거는 어 소원이라는 애가 있어 고금인데 우리학교 98학번이었어 서울예종 98학번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야 소원아 이거 내가 신청곡 할건데 이거 노래 좀 대충해서 불러줘 했더니 대충해서 왔더라고 여기다가 내가 한번 쓰여볼게 어 우리가 원곡대로 한번 해볼게 냐 redundancy 노래 해봐봐 고금 으으으으 으으으으윽 으으으윽 아 으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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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э 아 으으윽 으으윽 은하윽 밝은 빛이 가득해 주운 애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운 애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주를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대 맘 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그 번호해 자 이런 곡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가 A 파트는 저 1번 리하모니제이션을 쓰고 B 파트 2번은 아까 사비에서는 저 2번 거를 써보고 3번 뚜루빠빠 뚜루빠빠 이거 할 때는 내가 3번을 써볼게 그래서 어떻게 사운드가 달라지는지 인트로는 원래 곡을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가보자 자 가보자 주운 애와 사랑해 주운 애와 사랑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주를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대 맘 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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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r 9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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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